시우가 다 떴나? 알파벳 좀 공부 좀 했어요? 오늘 자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? 안 걷었지? 그렇죠. 저럴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알파벳 대문자만 익혔어요. 대문자만 익혀봤습니까? 오케이 좋아요. 자 여기는 소문자 회주로 나와있긴 한데 일단 알파벳 불러볼까요? ant야. ant. 얘가 뭐여서 무슨 소리 낼까? 그래 맞아. 얘가 ant야. 얘가 왜 ant 되냐? A가 가진 4가지 소리 알려줄거야. A는 짜증나게 소리 4개나 갖고 있어. 근데 규칙이 있어. 내 이름을 불러줘. A. 그 다음에 중간에 2개는 대표 소리야. 중간에 소리는 다 대표 소리야. A. O. A. A. O. 그렇지.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O야. 그래서 A가 가진 4가지 소리는 뭐다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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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. A. 그 다음에 이 글자는 N인데 N은 착하게도 항상 미节 corp N이래. 글자 이름이 n 이니까 여기에 ㄴ 소리를 냅니다 항상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글자 이름이 뭐였더라 티셔츠 할 때 t야 t t 는 항상 착하게도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어 가짜 이응 이라고 그래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안 써 선생님은 얘는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얘가 n 얘가 t 합쳐서 n 정말 n 라고 하죠 어떻게 썼더라 에 음 트 라고 썼었지 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부터 둘러 한글자 한글자 c a p p p p p b 대문자 i 소문자 l 대문자 l l이야 l i가 아니야 l 마지막 글자는 e 그래서 a p p l 그렇지 뭐라고 a p p p l e 그렇지 a p p l e ok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해던가요 자 그래서 a는 아까랑 똑같아 a가 내린 내가 이 소리 반복할거야 a가 내 가위 소리로 뭐라고 a l a o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a a o 그렇지 a a a o 중에서 또 빼냈어 자 그 다음에 글자 이름이 뭐라고 p 면 무슨 소리 갖고 있을 것 같아 p 이 instincts p p p 그 글자 두 개 있어도 소린 한번밖에 안나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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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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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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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E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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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 바꾸고 멜롱 멜롱 하는 소리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나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나 원래 이가 가진 3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이는 뭐 근데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나 그럼 합쳐서 애플 애플 에프 으 된거야 애플 알겠습니까 애플 애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고 애플 어떻게 썼더라 에이 p p l 소리 안나는 그렇지 에프 으 네 뭐야 에프 애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a f l i 오 이거하고 똑같애 그지같은 g g g a t o r r ok t 하고 r 하고 l 하고 알겠습니다 ok a l l i g a t o r 뭐라고 a-l l e g g a t o i f는 이렇게 생겼죠 ay flat Fnbo 이렇게 생겼죠 f 말고 t t o o r 소문자 r o slash r lanzatsa r kle Princess R OK 자 제가 모여서 seafood 무슨 소리 되던가요 제가 Alligator의 Alligator 왜냐 A는 LL은 LL은 을 여가의 소리가 L I가 가진 제가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글자 이름이 아가 아니죠 글자 이름이 I I가 가진 첫 번째 소리는 I 두 번째 개표 소리 E 힘 빠졌어 I는 뭐 IE I는 뭐 IE 어 I는 뭐 IE 어 중에서 E 됐어 그럼 여가의 소리가 LL LL 그 다음 G는 뭐 같다고 그렇죠 그 G 같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그 됐어 LL LL 자 A 또 나왔어 근데 이번에 A는 아까는 A였지만 이번에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A 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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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K K K 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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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 8 너무 많이 하면 지칠 테니까 일단 알파벳부터 빨리 떼 보세요 알겠습니까 숙제 가지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아직 알파벳이 덜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지금 알파벳을 아직도 못한다는 건 빨리 끝내야 될 일이죠 숙제 한 번 더 그거 선생님이 전번 해 준 거 거의 다 끝냈지 다 끝냈죠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선생님 귀찮지만 쓰기 연습 한 번 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a 의 1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2호 하는데 근데 클래스 카드는 a 다시 0 1 한 번 더 하란 말이에요 0 2는 아직 q한테 어려워 1호를 클래스 카드는 1호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됐나요